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SSL 4KB 플러그인은 SL4000B 콘솔의 채널 스트립을 모델링하였습니다. 현재 SSL 컴플리트 구도 또는 UC1 하드웨어에 포함된 번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트림 전단계 마이크 프리앰프를 켜고 게인을 높여 세츄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력단도 마찬가지로 VCA 페이더의 배음을 더하고 트림으로 레벨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클린한 사운드를 원한다면 페이더 레벨을 낮추고 트림 레벨을 높이면 됩니다. 4002 시리즈 제로토 브라운드 오브 EQ의 전신인 4000B 폿밴드 EQ와 로우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섹션 윗부분은 SSL 버스 컴프레서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컴프레서 믹스 퍼센트를 조절해 패러럴 컴프레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오를 DS모드로 설정하면 시찰음에 반응합니다. 매우 빠른 DS 릴리즈는 일반적인 컴프레션 모드에서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넓이와 패닝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SSL 4K 빔은 SSL 360 플러그인 믹서 UC1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확장된 기능은 중앙 백버튼을 눌러 메뉴에 들어가 인코더로 조작합니다.